한국 배우의 느낌도 나는데 연기 도전 욕심은 없나요? 라는 질문 없죠 아 없어요? 연기 내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민현은 괴로워 얘기 잠깐 했잖아요 김하중씨하고 인연이 따로 있었습니까? 아니면 영화 때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인연이었습니까? 가수가 되는 영화였으니까 김하중 배우님이 노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를 부탁을 제작진 쪽에서 했을 때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음악감독님이 별을 작곡하신 이재학 감독님인데 러브홀릭 출신이셔서 저를 잘 알고 있어서 유미 좋아하면 유미랑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김하중씨하고는 뭐랄까 좀 절친 느낌이던데요 연예인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최근에 유미씨가 콘서트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하중씨도? 맞아요 못 온다고 했는데 왔더라고요 본인이 티켓팅을 직접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못 온다고 한 게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 아니었을까요?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잖아요 계속 계속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직업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고 주인공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유미씨는 못 오는구나 라고 마음 묻고 있었는데 본인이 또 티켓팅까지 해서 와줬다 저는 이제 오면 고맙지만 안 와도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큰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초대를 또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언니 공연하는 건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이제 사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 참 고맙네요 아무튼 그 크리스마스 공연이었죠 그게 아니요 12월 10일 내 생일날 아 12월 12월 생일날 했던 콘서트군요 그럼 혹시 앞으로도 공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? 2022년 네 올해가 저 20주년 데뷔 아 올해가? 20주년 네 올해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아 올해 크리스마스 공연 20주년 기념 20주년 기념 와 동시에 아 기대됩니다 또 뭐 다른 계획이 있다면 2022년에 다른 계획이요? 제가 혼자서는 다 돼요 지금 네 혼자서는 다 된다 혼자서 뭐 다 할 수 있는데 히트곡 내는 일이 제일 가장 그게 가장 그거를 위해서 혼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건데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곡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? 올해나 또는 신곡을 한다면 국민가요? 국민가요?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유미 노래 좋긴 하지만 부르기가 이제 도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으니까 누구나 편히 듣고 누구나 편히 부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노래를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